김지호 선수 또 한 번에 이렇다 김지호 선수를 함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인상 먼저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인사했습니다 김지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흥분되는데 김지호 선수는 되게 덤덤한 것 같아요 참깨합니다 오랜만에 반상이 올라간 것 같아서 슬픕니다 어제 경기에서 3만타 졌고 오늘 경기도 2안타 멀찍 치면서 좋은 타격을 보여줬습니다 기결이 있어요 마음 지우고 하니까 안 앞섰고 정민이 자리를 좀 뺐을까 그런 식으로 타면서 타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3년수 어제도 그렇게 좀 어색했었거든요 본인은 좀 어땠어요? 매우 어색하고요 어 한편으로는 힘이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시야도 나가는게 팬들한테 이제 오피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감사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서는 김지호 선수가 톡톡히 역할을 해줘서 오늘 경기 중요한 컨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가 많이 예정되어 있어서 끝으로 팬분들께 인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이야기 나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고맙습니다 김지호 선수 인터뷰에서 비워지고 있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무 헌스프레이상에 함께해진 최연아 가빈 최연아 수연 그리고 처음으로요 아나운서의 질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